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자료 제가 바로 한번 띄워볼게요. 자, 오늘 여기에 있는 30개의 문장을 배워볼 겁니다. 다 보시면 어떻죠? 다 짧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여러분이랑 같이 세 단어로 이루어진 초간단 영어회화 문장 30개 배워볼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영어를 이야기할 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게 짱이에요. 네, 긴 문장 이야기하려면 자신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짧고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거고요. 뭐, You'd better go. We gotta talk. 그리고요, So am I. So do I. 라고 해서 제가 빨간 색깔 쳐놨는데, 어, 저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거랑 마지막에 뭐, Is it contagious? 정도까지 해서 30개 문장 한번 볼 거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장에서는요, 첫 번째 문장, You got it. 예요. You got it. 우리 지난 시간에 I got it. I got it.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I got it. 네, 이 got 같은 경우는요, 얻다라고 하는 동사 get의 과거형이고요. I got it. 할 때 뭐, 알았어, 이해했어, 그렇게 할 게와 같은 뜻이었던 거 기억하실 줄로 믿을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I가 You로 바뀌었어요. You got it. You got it. 이거 한번 추측해볼까요? 당신은 got it. 당신이 이해한 건가? 어, 이거는 이렇게 씁니다. 뭐,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보, 오늘 저기 아들, 걔, 저기 3시에 끝나니까 3시에 저기 태권도 학원 앞에서 좀 픽업 좀 부탁할게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You got it. 어, 우리나라 말로 뭐죠? 그렇게 할게예요. 뭐, 예를 들면 또 회사에서 어이, 김대리? 김대리, 이리 와봐. 어, 어제 보고한 자료 있잖아. 그거 요약해서 회의록 한 장짜리로 만들어봐. 그러면 팀장님한테 뭐라 그러죠? 우리, yes, sir!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You got it. 이라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당신이 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당신이 원하는 건 You got it. got, get, 얻다의 과거형이죠. 이미 얻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미 얻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3시에 내가 거기 가야 되고, 내가 회의록을 정리해야 되는 거,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걸, 당신은 이미 받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You got it.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랫동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거 요청했을 때, 오케이, 알겠어. 걱정하지도 마. 내가 잘할게. You got 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영어 회화인데, 뜻이 이해하기가 몸에 탁 와닿기가 힘드실 거고,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영화가 가끔 영어로 된 거 보면서, You got it. 이라고 하는지, You got it. I got it. 이런 거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가지 쓰임새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는요. 질문하는 겁니다. You got it. 이제 어떻게 했죠? 끝을 올렸어요. 괄호 속에다 제가 물음표 하나 숨겨놨는데요. 우리가 사실 실제로 질문을 할 때는, Do you, did you, have you,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상 회화 할 때는요. 앞에 있는 거 귀찮으니까 빼고, 그냥 문장을 올려서만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You want this. 당신은 이것을 원한다 했죠. 실제로 문장으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Do you want this?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문장, You want this. You want this? 이렇게 하면, 너 이거 원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실제로도 되게 많이 쓰고요. 그래서, You got it? 하면, 알아들었어? 그죠? 내가 너한테, You got it? 알아먹었어? I got it? 반대가 되는 거죠. You got it? 알아들었어? 라고 질문하기도 하는데, 요건 날려버리고, 우선 하나라도 외웁시다. You got it 뭐예요? 오케이, 그렇게 할게.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죠? 네가 원하는 거, 이미 받은 거나 진배 없어. You got it. 따라해보겠습니다. You got it. 좋고요. 그 밑에는요. Thanks for coming. Thanks for coming. 네, 이거 우리 thanks 하고 for 뒤에 붙는 표현은요. 패턴 회화, 150개 패턴 회화 배우는 거에서 다뤘던 적 있어요. 자, thanks, 고마워요. for, 무엇, 무엇이, coming. 와주는 게 고맙다는 거예요. 언제 씁니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아니면 우리가 회사예요. 회사인데 누가 손님이 왔어요. Thanks for coming.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의뢰하는 말이에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Thanks for coming. Thanks for coming. 그죠? 누구 오면 무조건, 무조건 쓰시면 돼요. 내 장소, 내 회사, 내 집 오면 Thanks for coming. 무조건 쓰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있는 표현은요. I'm on fire. 한번 상상해보세요. I'm on fire. on 뭐죠? O, and on은요? 어디어디? 위에잖아요. Fire. 나 불 위에 있어? 불 위에 있으면 어떨까요? 옛날 때 저기 차력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밑에다가 숯 같은 거 따라 놓고 막 다다다닥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뭔가 사람이 예를 들면 볼링 친다든지 골프 친다든지 뭐 퀴즈를 맞출 수도 있고 당구를 칠 수도 있고 뭔가 할 때 이상하게 잘 되는 날이 있어요. 뭐 하는 족족 다 잘 되는 거예요. 가위가위 보해도 하는 족족 잘 되고 저도 오늘 이렇게 강의할 때 보통 제가 이제 처음부터 강의할 때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가 끝에 갈수록 점점 뭔가 더 안정이 되는데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막 잘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I'm on fire. 불 위에 온 것 같이 뭔가 feel 받고 감 잡고 내가 어떤 걸 할 때 뭔가 불붙은 느낌으로 할 수 있을 때가 바로 I'm on fire.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무언가 하실 때, 잘 되실 때 아 오늘 아주 그냥 잘 되는구만 I'm on fire. 쓰실 수 있어요. 네,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m on fire. I'm on fire. 이런 표현은 어떻게 외우시면 되죠? 외우실 필요 없고 한번 머릿속을 지나쳤다가 그냥 흘려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건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그죠? 그 밑에는요? 슈 문장이죠. Where'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줄여서 Where's the restroom? 자, 우리 화장실 쓰는 표현 많죠? 뭐 우리 저기 WC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bathroom, restroom, toilet 많은데 뭐 다 각각 뜻하는 게 달라요. 근데 우리가 외국인이잖아요? 그거 물어보면 누구나 다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 그냥 저는 늘 restroom을 참 많이 쓰는 편이에요. restroom이 좀 뭐랄까 격이 떨어지지 그냥 안 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어디 있을 저기 변기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보통 toilet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어디 있죠? 이렇게 격시 있게 물어보려면 Where's the restroom? 하시면 돼요. Where's 하면 어디 있어요? Where, 어디에라는 뜻이죠? Where is 하고 뒤에 장소 쓰시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인 거 익히 아실 줄로 믿고 따라해보겠습니다. Where's the restroom? Where's the restroom? 좋습니다. 그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은요. 이것도 좀 낯설실 건데 You'd better go.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외국 애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아니면 영화를 보다 보면 You'd better You'd better You'd do도 잘 안 들려서 You'd better You'd better 이런 식으로 들리기도 해요. 이런 말을 참 자주 쓰는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배웠던 적이 없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You had better 라는 표현인데 이건 뭐 여기 헤드?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이 잘 안 와요. 차라리 You'd 무조건 You'd라고 하거든요. 이게 You'd You'd 를 줄이는 게 더 느낌이 좋아요. 물론 문법적으로 맞진 않지만 You'd는 뭔가 내 의지를 조금 나타내는 건데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는지는 않습니다. 이게 had든 would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 전혀 없고 그냥 You 위에 점 찍고 You'd better You'd better 이거를 세트로 알아두시면 돼요. 무엇뭇 하는 게 좋겠어. 당신 뭐 하는 게 좋겠어? You'd better 뒤에 동사요. You'd better go 뭐 예를 들면 You'd better stay here 누구한테 막 쫓기고 있어요. 너 여기 머무는 게 더 좋겠다. You'd better stay here 그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이한테 말하는 게 낫겠죠.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되냐? You'd better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좋겠는데? 왜?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we'd better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You'd better 이 두 단어를 세트로 알아주세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거 여러분 지금 당장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필리 꽂히면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그거 다음 시간에 또 갖고 와요. 네 그래서 당신은 가는 게 좋겠어요. 일단 한번 넣고 나가지 말고 막아주세요. 이거는 중요하니까요. I'm on fire 잊으셔도 됩니다. 이거 외워볼게요. You'd better go You'd better go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I will be free I will be free 네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Will I will 무엇 무엇일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거 I am going to 로 바꿀 수 있죠. 자 I will 무엇을 할 거래요. Be free Be free는 뭐죠? Free 하면 공짜다. 공짜인이란 뜻이 하나 있고 자유로운 그러니까 나 할 일 없는 시간이 free예요. 자유 시간 free time이에요. 그래서 나 할 일 없어요. free 라고 할 때 앞에 비동사가 붙어요. 왜요?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 비동사가 비가 된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조동사 can 할 수 있다. will 할 것이다 와 같은 거 뒤에는 동사의 원래 형태가 오는데 I am you are he is she is 하는 비동사는 원래 형태가 비다. 그래서 be free 그래서 나 한가할 거예요. 나 자유로울 겁니다. 라고 뭐 예를 들면 I will be free tomorrow. 나 내일 할 일 없어. 내일 한가해. 그죠? 뭐 예를 들면 누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잡아요. 약속을 잡을 때 어 너 언제 한가해? I will be free tonight. I will be free tonight. 오늘 저녁에 한가해. I will be free on weekend. 난 저기 주말에 한가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저런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I will be free. I will be free.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t's already late. It's already late. already. already. already 하면 무슨 뜻이죠? 이미 라는 뜻이에요. 이미. 네. 뭐 물을 엎질렀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거예요. 네. already. 이미 late. 늦었다. 그래서 It's already late. 엎지러진 물을 주워담지 못하는 것처럼 아휴 야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그거 해봐야 이미 늦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already late. 에요. 나 이미 늦었어. I am 앞에 쓰시면 돼요. I'm already late. 네. 제가 오늘 한국말은 잘 터지는데 영어가 좀 꼬이네요. 자 이미 늦었다는 표현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히실 거는요. already 라고 하는 단어예요. already. It's already late. It's already late.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I was scared. 기억나시나요? 저도 이게 정확히 강의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강의를 했다면 1년도 더 전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 scared라는 말 거의 안 썼던 것 같고요. scared 하면 어떤 걸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두려운 상태를 scared라고 해요. 두려운. 그래서 I was scared 하면 어떤 느낌이죠? I was was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 나 되게 무서웠었어요. 제가 어릴 때 진짜 겁쟁이였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건 겁을 안 지금은 안 내지만 지금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긴 한데 어릴 때는 어두운 거 뭐 귀신 옛날 때 친척분들이 놀러 오셨습니다. 저 어릴 때는요. 우리 친척들이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신기하죠. 서울에서 다 상경하셔가지고 뭐 고모들도 서울에 살고 이모들도 서울에 사는데 고모 이모랑 또 다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모랑 저희 고모랑 저희 이모랑 친했어요. 그래서 고모랑 이모가 아빠랑 엄마를 소개시켜줘서 아빠 엄마 결혼했기 때문에 고모랑 이모랑 다 한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주말마다 친척들이랑 진짜 많이 놀았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올 때 막 어른들은 밤새 오랫동안 노시고 했는데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친척들이 왔으니까 신나서 안 놀고 있었고 그 당시 티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외계인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그 이후로부터 외계인이 저 잡아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뭐 하여튼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so scared 정말로 무서웠어요. 자 됐죠? scared 무서운 느낌이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쉬운 게 앞에 좀 모여 있어요. 뒤로 가면 조금 어려운 것도 나오는데요. So what happened? So what happened? 자 우리가 so 라고 하는 거 몇 가지로 쓰이죠. so 제가 방금 I was so scared 라고 했을 때도 s-o so였어요. 정말이라고 해서 강조할 때도 so 쓰이고요. so 그래서 라고도 쓰여요. so 그래서 what happened?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happen happen 하면 일이 벌어지다요. what 무엇이 happened ed 가 동사 뒤에 붙었으니까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so 그래서 what happened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데 네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그냥 추임새로 넣을 수도 있겠죠. so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니면 가다가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표현이 바로 이 show what happened 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show what happened show what happened 네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너무 쉽죠. today is friday 자 today is friday 말고도요. today를 안 쓰고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금요일이요? 어떻게 하죠? it's friday it's friday 간단해요. 그죠? 우리 시간이나 날씨 쓸 때 it's 라고 그냥 하잖아요. 요일 쓸 때도 그냥 it's friday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today is friday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today is friday today is friday 자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let him go 제가 let으로 시작하는 문장 참 많이 알려드려요. 이 사실 let 이라는 게요. 우리나라로 오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동사고 뭐 뒤에 뒤에 투 부정사가 있는데 뭐 투 를 뭐 생략하고 이런 거 막 배우거든요. 그렇게 배워서는 못 쓰고 저처럼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르쳐드리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let me 로 시작하는 거 거의 다 아시잖아요. let me think let me check 내가 체크해볼게 let me explain 내가 설명해볼게와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let him go 뭘까요? let me 는 나잖아요. 나를 내가 think 생각하게 let 해주세요 잖아요. let him 그가 go 가게 let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하게 해주다 뭐 하게 놔두다 그쵸 여러분 이거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노래 있잖아요. 비트위치에 let it be 아니면 그 어린아이들 하는 거 있죠 let it go let it go 엘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겨울왕국 let it be 랑 let it go 를 이해하시면 let은 다 이해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도 어릴 때 이 let을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let it be 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 let it be 같은 경우는 비동사도 알아야 돼요. 자 let it go 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let it go 그거 그것을 let it go 가게 let 두세요 그냥 가게 둬 가게 둬 굳이 앳서 잡지 말고 let it go 가게 두세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let him go 가 let it 이 힘으로 바뀌기만 한 거예요. let him go 가게 두세요 응 가도록 해줘요. let it be 비는요. be be 비동사 비동사는 아까 I will be free잖아요. 내가 자유로운 상태인 거잖아요. 원래 비는 어떤 존재라든지 어떤 상태, 기분 이런 거 나타내요. let it be 그 상태 그대로 let 두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고통이 오고 뭐 어떤 시련이 와도 몸부림치지 말고 약간 불교우랑 비슷한 거죠. 흘러가게 두거라 let it be 더 애써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애써 막으려고 하지도 말고 애써 노력하면 더 안 좋아지니까 let it be 그대로 그냥 두세요.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요. we gotta talk we gotta talk 이건 제가 어제 미국 드라마 보다가 짧은 거 저는 이제 드라마 들을 때마다 짧은 말 해라, 짧은 말 해라 하면서 듣는데 we gotta talk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we gotta talk 제가 이 gotta gotta 라는 거 가르쳐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문장이 I gotta go I gotta go I gotta go 이거 진짜 많이 쓴다고 제가 외우라고 했잖아요.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문장 몇 개 없지만 I gotta go 나 가야만 해 가야돼 거기서 we 랑 talk 이 바뀐 거죠. gotta는 그대로고요. we 우리는 gotta talk 우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너랑 할 얘기 있어. 약간 좀 친한 사이인데 야 얘기 좀 하자 이런 되게 좀 진지한 거예요.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 I gotta go 나 가야되는 이유가 있어서 나 가야만 해. 우리 이야기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건 뭐였냐면 어떤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맨날 일이 생기잖아요. 그 일을 조용히 둘이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을 때 가서 we gotta talk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각도 안 하고 we gotta talk 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얘기해야 됩니다. we gotta talk 할 수 있고요.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we gotta talk we gotta talk 좋아요. 뒷장입니다. 후딱후딱 넘어가 보겠습니다. make it simple make it simple make 만드세요. it 그것을요 simple 간단하게 심플하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막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하고 있으면 make it simple 간단하게 하세요. 그죠? 아니면 말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 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make it simple 그래서 이 make it simple 합쳐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다 간단하게 말하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make it simple make it simple 좋아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someone is coming someone is coming 이에요. someone 하면 someone 누군가 someone is coming 누군가가 is coming 우리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비동사에다가 동사 쓰고 일반 동사 쓰고 ing 붙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어, 뭔가 숨어서 someone is coming someone is coming 아니면 어, 어? 누가 오고 있는데 someone is coming 이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omeone is coming someone is coming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I'm getting sleepy I'm getting sleepy 이번 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I'm getting 어떤 느낌이죠? 네, 이것도 여러분께 패턴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I'm getting get이 어떤 거 어떠하잖아요. I'm getting 계속 내가 얻고 있는 중이에요. 점점 어떻게 해 지다는 뜻이에요. 뭐 I'm sleepy 하면 내가 지금 지금 졸린 거예요. 아, 졸려. 근데 I'm getting sleepy는 나 점점 졸려지고 있어. 졸음이 점점 몰려오고 있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그냥 형용사 쓰시면 돼요. 뭐 I'm getting old 나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어. 그죠? 아, 그런 식으로 점점 어떻게 해 지고 있을 때 I'm getting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졸려지고 있어. 따라 해볼까요? I'm getting sleepy I'm getting sleepy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See you then See you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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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일까요? 네, 제가 잘 안 가르쳐 드렸으니까 아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Then 하면 그때예요. 그때 Then 그때 그때라는 뜻을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고 다른 뜻도 좀 있는데요. 옛날에 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우리는 Back Then 이라고요. Back Then Back 과거 과거 Back 거꾸로 Then 과거 그때 Back Then 그때라는 표현이고요. See you then See you 뭐죠? 또 봐요 봐요 그죠? See you 봐요 Then 그때 봐요 누군가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때 약속을 다 잡았습니다. 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 뭐 15일 날 저녁 8시에 어디서 보자? 오케이 See you then 끝이에요. 오케이 그때 보자 See you then 그때 보자 자, 따라해볼까요? See you then See you then 좋습니다. 뒷장이에요. 어, 네 제가 아까 전에 So am I So do I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다음 장에 나오고 우선 이번 장부터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Pick me up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지 않으세요?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I wanna I wanna 라고 했나? I wanna pick me up 그럼 네, 뭐 어쨌든 그 I wanna pick me up 이면은 문법적으로 좀 이상한데 어쨌든 pick me up 하면 어, pick up 우리 pick up 어떤 뜻이죠? 어, 여보 오늘 개 좀 저기 태권도 학원 pick up 좀 해줘 아니면 엄마 나 오늘 나 pick up 좀 와줘 라고 해서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pick up 많이 씁니다. pick up 누구 데려다 오는 거예요. 그래도 원래 pick up이 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없던 거 얻어오는 거예요. 없던 거 내 손에 없던 거 가지고 오는 느낌이 바로 pick up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ick me up 하면 me 나를 pick up 데려가주세요. 네, 그래서 pick me up 하면 나를 픽업해주세요 라는 뜻 그리고 뭐 pick me 여기서는 나를 뽑아주세요 라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pick me up 하면 나 데려가주세요. 이 미자리에는 사람 올 수 있어요. pick John up 하면 John을 픽업해라는 뜻이겠죠? 자, 따라해볼게요. pick me up pick me up 좋고요. 그 다음 문장은요. It's too loud 이게 자꾸 제 몸이 제가 요새 운동을 그래도 좀 열심히 해서 몸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이거 보시는 분 놀라실 텐데 이게 제가 거의 강의 처음 할 때부터 색색깔로 이 후드티 사가지고 입고 있잖아요. 자꾸 빠니까 점점 짧아져요. 네, 그렇다는 거고요. It's too loud It's too loud 이 loud 라고 하는 단어는 소리가 크다 소리가 큰 시끄러운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s loud 하면 아우, 소리가 너무 크다 It's too loud 하면 소리가 너무 커요 정도의 문장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loud라는 거 익히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It's too loud It's too loud A lot of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랑 강의했으니까요. A lot of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엇이 많은 할 때 a lot of 내지는 lots of 정도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thanks 고맙긴 고마운데요. a lot 많이 고맙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thanks a lot thanks a lot 좋습니다. 마지막은요. time is money 시간은 많이 돈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요새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뭐 아 직장인 돈 버세요 이런 것도 있고 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요새 읽는 책도 시간은 정말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류의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시간은 돈일까요? 물론 그 시간이 돈인 건 맞아요. 내가 그 시간에 어떤 걸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정말 시간이 돈일지 음 저는 여기서 열심히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시간이 가치가 있는 건 정말 맞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아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쵸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뒷장 넘어가게 보습니다. 뒷장이에요. 네 어 뒷장에는요 so am I so do I 있습니다. 네 괜한 소리는 정오의 사상 가서 일단 하고요 so am I 같은 경우랑 so do I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so 하면 나도 그래 라는 뜻도 제가 so를 아까 뭐라고 했죠. so 정말 그리고 그래서 라는 뜻도 있고 so 나도 그렇다는 뜻도 있어요. 뭐 I think so 나는 생각해요. so 그렇게요. 그래서 나도 그렇다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나도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 so am I 로 대답을 해야 될까요? so do I 로 대답해야 될까요? 퀴즈예요. 맞춰보세요.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 영어로 대답하는 것의 기본은 그랬습니다. are you busy? 물어봤어요. 너 바쁘니? are you busy? 물어봤어요. 내가 바쁠 경우에 어떻게 얘기해요? yes I am 비동사를 물어볼 땐 비동사로 대답합니다. do you like the movie? 그 영화 너 좋아해? 물어보면요. yes I am 맞습니까? 땡이에요. 왜요? 일반 동사로 물어봤잖아요. do you like 로 물어봤으면 대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yes I do 그렇죠? yes I do 일반 동사인 do 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똑같습니다. 이거 so am I 나도 그래 라는 뜻이에요. so am I 그냥 me too 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so am I 나도 그런데요. 누군가가 본인의 상태 비동사를 활용해서 본인의 상태를 나타냈어요. 예를 들면 I am hungry 나 배고파 나도 그래 어떻게 하실래요? so am I so do I so am I 왜? 그 사람은 자기 상태를 나타냈어요. I am hungry 라고요. 비동사 들어갔잖아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she is happy 나도 행복해 so am I 까요? so do I 까요? she is happy so am I 겠죠. 왜요? she is 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다른 문장 해볼게요. I like 임영웅 나 임영웅 좋아해. 나도 좋아해. so do I 그죠? 왜요? like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so am I 가 아니라 so do I 가 돼야 되는 거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I like 말고 I study English 나 영웅 공부해. so do I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다 이해하셨으면 요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요? I am studying English 아니면 I am learning English 라고 했으면 나도 그래 어떻게 대답할까요? so am I 가 맞아요. 요건 좀 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I am learning I am studying 다 비동사 문장이에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럴 때는 so am I 나도 그래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 대답하는 게 우리나라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뭔가 질문했을 때 so am I 일지 so do I 일지 yes I am 일지 yes I do 일지 어려운데요. 기본적인 기준은 비동사 쓰느냐 일반 동사 썼느냐로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요.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Remember 이게 쉬운 동사는 아닌데 여러분 다 이제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Try to remember that 이거 부르잖아요. 그죠? Remember 기억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야 너 그때 그거 기억나? Do you remember?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네 좋습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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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볼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그걸 영어로 하면 repeat after me repeat after me 예전에 여러분 영어 테이프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보통 영어 테이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repeat after me repeat 하면 어떤 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야기한 걸 내가 따라 읽으면 repeat 그죠? 내가 이야기한 걸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실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repeat이에요. 네가 이야기한 거 한 번 더 하는 것도 repeat 남이 이야기한 거 한 번 더 따라하는 것도 repeat이에요. 그대로 따라 이야기하거나 따라 읽는 걸 repeat 이라고 해요. after me after after 하면 무엇뭇 후에잖아요. 내 나 한 후에 repeat 하라는 거예요. 그죠? repeat after me 그러면 repeat before me 라고 하면 뭘까요? 어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따라해 그런 말은 없겠죠. repeat after me 내가 한 이후에 나를 따라하세요. 자 저런 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니 영어로 해볼게요. repeat after me repeat after me 네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에 있는 문장은요. can we talk can we talk 이라는 문장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이야기할 거 있어. 뭐였죠? we gotta talk 이거는 좀 can we talk 역시도 can we 우리 할 수 있을까요? talk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요 we gotta talk 이란 can we talk 은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we gotta talk 하면 원래 좀 앞면이 있어. 친해요. 그리고 we gotta talk 하면 뭔가 비밀스럽게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gotta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해야만 해. we gotta talk 우리 얘기하만 해. 그런 사이지만 can we talk 하면 좀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서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e gotta talk 이 정도 규모라면 can we talk 은 더 큰 범주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게 바로 can we talk 이 되겠고 talk 우리 카카오톡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talk 바람은 talk talk 턱 턱 턱 그냥 턱 하자. 턱 can we talk 이렇게 따라해 볼게요. can we talk can we talk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please say yes please say yes 해석해 보세요. 너무 쉽잖아요. please 해주세요. 부탁해요. say yes yes ok yes 네 라고 말해 주세요. please say yes 그런 거 딱 있잖아요. 아빠 우리 저기 디즈니랜드로 놀러가요. please say yes please please say yes 그죠? 그래서 yes 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문장은 please say yes 이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please say yes please say yes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이 단어가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I'm really exhausted. I'm really exhausted. 선생님 이거 exhausted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한번 알아주세요. 근데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녀석들은 이상하게 제가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잘 안 외워지는데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녀석들은 몇 번만 보면 또 곰새 외워져요. 청개구리 같단 말이죠. exhausted 하면요. 뭔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진이 빠져서 피곤해 죽겠는 상태를 exhausted 라고 해요. 저도 이제 강의 하나 찍고 또 뭐 하고 이거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 찍는 게 아니라 또 강의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강의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really exhausted 돼요. 네. 피곤해서 막 진이 다 빠진 지친 상태가 바로 exhausted고요. 뭐 여러분 여행 가셔서 밤에 I'm really exhausted. 막 그러고 있잖아요. 기운 진짜 하나도 없어서 푹 누워있고 싶은 상태를 exhausted 라고 해요. 자 이 문장 한번 따라해보고 잊어버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I'm really exhausted.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s it contagious? Contagious라는 문장이 있어요. contagious 아 단어가 있어요. 이 contagious는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알 필요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 뉴스에 정말 많이 오르내렸어요. 올하네요. contagious 하면요. 전염되는 이란 뜻이에요. 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식 명칭은 COVID-19이죠. COVID-19. 벌써 2019년에 나왔던 게 2020년 동안 안 없어졌는데 이 contagious 하면 전염성 있는 전염되는 이란 뜻이고 보세요.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단어도 길고. 요런 것들 뉴스에 나오면 아 전염병 얘기구나.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단어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염되는 건가요? Is it contagious? 이렇게 해요. 자 요거까지 하고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자 뒷장에는요. 쉬운 문장 두 개가 있습니다. She came last. She came last. came은 뭐예요? 과거형이죠? come. 오다의 과거형은 came이에요. 그녀는요. she came. 왔답니다. 언제요? last. 뭐 last 하셔도 좋고 last 하셔도 좋습니다. 그녀는요. 마지막에 왔어요. 그녀 꼴등으로 마지막으로 왔다는 거죠. 자 she came. came에 주의하시면서 한번 따라 해볼게요. she came last. she came last.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we saw him. saw는요. 어떤 단어의 과거형이죠? see. 보다의 과거형이 바로 saw가 되겠어요. 우리는 그를 봤어요라고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왜 힘이 왔을까요? we saw he. 안하구요. 시간이 오늘 조금 남아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뭐 제가 이제 문법용어를 많이 설명드리진 않지만 요거는 이제 목적어에요. 우리가 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도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 나는은 바로 주어. 너를 목적어라고 해요. 한국말에서도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 동사예요. 그죠. 서술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술어 동사 그죠. 근데요. 영어에서도 목적을 나타내는 말은 보통 동사 뒤에 와서 목적어가 오게 되구요. 이 목적어는 한국말로 해석하면 누구누구를 누구누구 을 이에요.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목적 격 이라고 해요. 격 격 그 맞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요.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바로 목적 격이구요. 우리가 그런 거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I My Me Mine You Yours You Yours 이렇게 표해서요. 네. I는요. 주어에 올 수 있는 주격이에요. Mine은요. 나의 뭐 너의는 Your 이잖아요. 너의 그의 Hi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소유격이에요. 소유를 나타내는 자격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세 번째 왔던 거. 우리가 I My Me Mine 처음에 중학교 들어가면 배우는 거. You Your You Yours 이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오는 게 바로 목적 격이라는 녀석이고 목적 격은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뭐 목적어에 내가 들어가야 될 때 You Love I 라고 안 하죠. You Love Me 라고 해요. 너는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I 가 Me 로 바뀌면 나를 이 되는 거죠. 역시도요. He 역시도 힘 로 바뀌고 She 는 헐로 바뀌어요. 동사 뒤에 오는 녀석은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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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면 목적 격의 형태가 돼야 돼요. 쌤 근데 왜 I Love You 라고 합니까? You 는요? You 의 목적 격은 You 에요. 그래서 네 Me You Him Her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시간이 남아서 조금 문법 설명 드렸고요. 문법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도 좀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로 문법만 강의하기는 좀 어려워서 어쨌든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오늘도 복습하시고 내일도 복습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